SK그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헌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K는 지난 15일 서울 지역 관계사를 시작으로 1분기까지 전국 관계사와 협력사, 관련 사회적 기업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헌혈에 동참합니다. 전주 지역에선 17일 SK텔레콤 사업 주차장에서 헌혈차를 이용한 구성원들의 헌혈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취약계층과 영세 음식점을 함께 지원하는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에 이은 두 번째 사회안전망 구축 캠페인입니다.